하하하하하 이곳은 보면 보입니다. 보이죠. 보이죠? 여기 관통하는 게 나와요. 그런데 이렇게 넓게 파지는 않았네? 여기가 나올 수 있는 구멍일 수도 있는 거죠. 이건 도병이 나오는 구멍이요. 도병이 없는다. 자 이제 지방망송. 신부님 예. 신부님 지금 무슨 표시입니까? 요거 폭입니다. 아 폭. 조금 더 옆으로 나온다는데. 그렇죠. 거박거박 또 불렀으니까. 네. 이게 다 꼬라인 뭐 이게. 절당으로 갈 수 없으면. 이게 엄청 높아. 이게 좀 칼 깎는 바람이네. 깎는 바람은 좋지요. 이게 무너지면서. 이게 홀리치킨 거야. 그렇죠. 그렇죠.